일반인들과 같이 운동하는 방식도 대기업들이랑만 콜라보를 하고 있으니 약간 좀 디스를 하는데 종국이형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짐종국 같은 형들을 알려주면 종국이형도 더 유용해질라고 종국이형도 누군가의 코칭을 받을 땐 됐어 무게 올라가면 헬스 대토리만 짐종국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나라서 웃긴거지 이거 짐종국은 들으십시오 공수상공인과 콜라보를 하십시오 찾으러 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짐종국입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소리들이 갑자기 떠가지고 약간 디스 같은 영상 너무 재밌어서 일단 잠깐 보면서 헬스 대토리만 짐종국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뭐야 이거 짐종국 형님이 유튜브 처음 시작하실 때 일반인들과 같이 운동하는 방식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셀럽들과만 운동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상공업계라고 쳤을 때 대기업이 있고 중년기업이 있고 저희는 아예 그냥 소상공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은 뭐 그런 중도상공인들 살려놓는다고 하셔놓고 대기업들이랑만 콜라보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정국이 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낙수 이론을 유튜브 세상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약간 좀 디스를 하는데 약간 좀 귀여움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귀여움이 있더라고요 정국이 형이 오늘 도와줘야 된다 저한테 자린고비가 있어 이씨... 다 뜯어가지고 실로 꼬맨 거 보여? 사실 난 이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 정도로 예쁘지 않은데 지금 날씨가 내가 생각했던 거 하나는 세튼의 모든 횟수를 아웃마시다라고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 진짜 맛을 느낄 때 격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리액션인데 이게 폴더프레스가 너무 엉망조차니까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어깨를 하는데 가슴이 먹는 거 같아 가슴으로 좀 많이 먹었어 내가 아니야 그대로 안 해 진정국 같은 형들을 알려주면 진정국 같은 형들을 알려주면 좋을텐데 신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랑 정국이 형들 더 유명해질라고 진정국이 처음에 취재한 되게 거대 유튜버들과의 콜라보 싸우고 GPT 이런 분들 트심에 어긋난 행동일 수도 있어 내가 생각했던 사실 일반 유튜버들 막 얘기는 그런 분들을 얘기한 거 정국이 형도 살짝 누군가의 코칭을 받을 땐 됐어 무게 올라가 힘들 때 가정보험이 좀 작더라 깨끗거리더라 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놀라는 연지가 있다고 정국이 형 공시장 답변을 해줘야겠네 정국이 형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영상 싹 올려주시고 100분 해창 프로 정국이 형이 뭐하는 거야 중소상공인들 살리라고 대통령을 해야돼 아니 아니 대통령이 재벌기업이랑만 어울리는 뭐하는 거야 이게 사실 막 웃기진 않은데 나라서 웃긴 거지 정국이 형이 한 명 웃기하니까 짐정국이 형이 짐정국 형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 안 돼 당신이 몸이 제일 좋아서 아니 영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 다음날 내가 회사장 갔을 때 다 1억을 우리 같은 운동 유튜버를 솔직히 왜 봐 짐정국 형 거 뭐지 지금 짐정국이 형이 다 된 세상이야 운조 간절지 아직 떼뜨리면 짐정국의 산혈결을 요구하고 고마워 5개가 자르고 가슴아만 하러 가면 가끔은 하나만 해도 이 것 그냥 긍구이 형이 얼마나 웃겨 많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쥬장에서 벤치프레스에 점유율이 두 개 낮아졌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어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어 백성을 외면한 군주에게는 짐정국은 들으십시오 성남 민심인 짐종국을 덮치기 전에 짐종국님과 콜라보를 하십시오. 귀여워. 그래서 그냥 내일 저 찾으러 갈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아니 연락을 좀 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뭐 연락처도 없고 했죠. 수업을 해서 찾아가보라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헬스인이 지나갔어요. 어 여기 안양이 헬스인이 많네. 네. 아니야. 저게 뭐야 저게 아니야? 저 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일단 올라왔어요. 저 저기 못 찾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대기업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됐지. 생각도 못 해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지금. 오라면서 왔는데. 왜 내가 왔어야 하는지. 진짜 깜빡합니다. 아 이제 이거를.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 3, 4개 정도 더 올리면은. 그때쯤에 좀 봐주시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 조회수 지금.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눈으로 의심했네. 아 이렇게 돼있어? 아 여기 또 많이들 운동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너무 좋으시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다가 썼는데. 재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채널이 재밌다는 게 아니고. 재밌었다고 인정하세요. 뭐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또 안양분들. 안양은 맞아요. 제가. 안양에 진짜 자랑이시거든요. 제가 어디 사셨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반 분들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채널을 하려고 하는. 약간 업자 쪽이잖아요 지금. 기록 구독자가 150명이시고. 인사 부탁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을 사랑하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 네.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짐 캐리라고 합니다. 일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자동차 쪽에서. 설계 업무를 하고. 오 진짜로요? 오오오오. 저는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 좀 멀쩡한 분들이시네. 네. 저는 편의점 회사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근데 같이 솔직히 운동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무언가를 이루면 너무 좋겠다. 아 좋겠다. 종국 형님은 저희가 원래부터 완전 편의. 구독을 하고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반인과 같이. 그런 편의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맞아요 맞아요. 2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뭘 알아야 되고. 심지어 이걸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처도 없어요. 당연히 못 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올리고 이제 찬찬해서. 메일 보내고. 저희 연락처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려고 했는데. 운동 경력은 어떻게 돼요? 한 7년 정도. 네. 네. 그쵸. 잠깐 대답 약간. 음질한 거 같은데. 고민들의 채널에. 메일은 뭐예요? 저희 인더건 쪽에서. 바깥에서 렉설 채널. 톡거리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지나가시는 남자분들이 거기서. 톡거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초창기 콘셉트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헬스장이다 해서. 등, 등, 등 갖고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캐리입니다. 지금 캐리한다. 캐리한다. 보통 분할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다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 안에. 3분 안에. 등, 어가, 하체. 저는 4분 할인데. 4분 할인데. 등, 가슴, 하체. 가슴, 등. 그다음에 어깨. 저는 기본적인 4분 할입니다. 어깨, 가슴, 등, 하체. 쉬는 날은? 저희도 아니시는 편이었어요. 아니세요? 그건 좋네. 근데 내가 어깨 영상 보면서. 어깨 프레스 하는 거 보고.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요? 엘보가 다 너무.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한번 일단 하면서. 얘기합시다. 갑시다. 장비들 아주. 장비. 이거 왜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차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좀 더 얄쌍해 보이고 있어. 쟤는 사실. 아예. 거스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구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어깨가 이렇게 잘 나죠. 일자면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친구 중에 운동을 제일 잘하나.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딱 도움할 때. 저는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이 친구는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왜 왔을까 물어보면. 정국이 형도 안 한다고. 아 나도 안 해요. 안 하다가. 이게 안 하면 죽을 거 같아서.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장비를 해요? 아 그럼 형님은 보호대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저는 허리가 예전부터 데스크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프리스쿼트 할 때 뭐 100kg 이상 될 때는. 그때부터 이제 벨트는 해요. 그것만. 그리고 손목 보호대 같은 것도 안 하고. 스트랩은 이제 고생감 들어갈 때 하긴 하고. 운동에 또 장비가 또 기운이 있어요. 또 그 아 내가 운동한다. 또 약간. 기아로 할 때 그 설레임. 차고 해야지 뭔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나를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기쁨. 즐거움이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럼 그럼. 어디 있어요? 덤벨. 덤벨이 저쪽에 있네요. 아. 쑥스럽네요. 아니 덤벨이 지금 너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리에 계속 지금 과가 걸리고 있는 거에요. 그냥.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그냥. 아. 웬만하면 모든 운동할 때는 무게가. 내 중심 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네. 가능하면 붙여요. 탑이 올라갔을 때도. 중량이. 내 몸 안으로 중심으로 떨어지니까 좋아요. 해봐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어. 그래 어깨로 하늘이 더 가게. 네. 저거 가는 거 같은데. 어디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여기다 놔봐요. 여기다 놔봐. 올려봐요. 쭉. 어. 그렇죠. 꼼꼼 올려봐요. 팔을 고정시켜놓고. 이게 그냥. 이게 속도감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다들 지금 너무 이게. 많이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게 다 날리는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정량 봤을 때는. 뭐 약간 땡기는 스타일로 땡겨도 되고. 고정량대로. 쭉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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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모양이 나오냐면. 그냥. 손이 지금. 전반적으로 손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엘보가 올라가야 돼. 엘보가. 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얘가 올라가야 돼. 쭉. 이렇게 해야 돼. 올려봐요. 딱. 이거 이거. 너무 꺾지면 안 꺾어도 돼. 쭉. 쭉. 그렇지. 천천히. 쭉 내려가야 돼. 쭉. 쭉. 천천히.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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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부럽다 너. 쭉. 허벅지 위에. 여기서. 쭉. 잡아. 여기서. 저항 없이 쭉. 어디까지 들 수 있는다면 들어봐요. 경민이. 억지로 들지마. 그렇지. 이렇게 해봐요. 그게 맞아. 이게 사이드 레터링이에요. 그걸 안 들어서 쉽게 올라가는 방법을 하면 안 돼. 정확히 잡은 내 몸에서. 그러니까 이 킬로가 좀 무겁잖아.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다는 거야. 무거운지. 앞으로 두지 말고. 잡아. 허벅지 위로. 그렇지. 다시 꺼. 허벅지 위로. 허벅지 위로. 10개 했어요. 10개 해봐. 짧게 5개 갈게요. 하나. 둘. 바깥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 치지 말고. 죄송합니다. 악축됐어. 지금 이 친구가 제일 속도가 하면. 측정도는 제일 좋은 거야. 정국이 형한테 신청 말았다. 네. 정국이 형. 맛있어요. 맛있어요. 됐어. 오케이. 고. 찍. 치지 말고 찍찍. 자. 끝으로 하나. 빵. 됐었어. 어휴 진짜 치사적인 느낌이 이거구나. 어깨가 앞으로 약간 몰리면은. 승모를 쓰겠네.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승모를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고립할 줄 알면은. 이렇게 말아도 상관없어요. 약간 앞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또. 아. 그러니까 기본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기본으로 한번 해봐요. 잠깐만요. 또. 속도만 좋아. 이렇게 가지고. 기운처럼. 자. 좀 위쪽에 보면은. 고중량, 고반복.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거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고중량으로 가져가세요. 나는 15까지 돼요. 15에서. 옛날에는 20까지도 했어요. 약간 땡기는 방식으로라도. 그건 걸 무조건 했어요. 내추럴 시고는. 어깨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사이드 레터럴을 거친 중에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문제. 개인적으로. 3kg. 아예 이렇게 완전 조져야 돼요. 사실. 이 정도는 조져야 돼요. 우리 이거 반밖에 알았는데. 진짜. 어 좋아졌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하실 때. 집중적으로 배우셨을 때가 있으세요. 우리 때는 운동할 때. 뭐 배우는 게 없었어요. 동네 관장님이 알려주고. 거지같이 하면서. 다치고. 스스로 좀 익히는 그게 더 많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더 오래 했잖아. 이상하게도 운동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알고. 동감을 많이 하니까. 이 정도. 아니 좀 더. 더. 얼굴 앞에 살짝 쓸 정도는. 어깨 이렇게 세울 거면. 어. 어. 그래야지 각도가 나오지. 이거 봐봐. 그래 보니까 이걸 이렇게 까더라고요. 이게. 외회전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뇌회전에서. 어. 뇌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돌아가야 돼요. 아. 그래. 자 돌려봐 본인이. 네. 볼륨이 게 너무 아름다. 그렇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외부가 아래로 꺼내고. 이거 봐봐. 그죠? 포인트가 이 떨어지는 지점을 잡아야 돼요. 딱 얹었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만 벌려봐요 지금. 어. 그렇지. 네. 좋다. 11점 딱지. 정면에서 거울 볼 때도. 팔이 지면하고 수직돼요. 그렇지. 구구 형님도 운동할 때. 프레스 위주로 많이 하세요. 어릴 때는. 프레스도 했긴 했던 거 같아요. 보니까요. 네. 고증량으로 프레스 많이 했는데. 그 어린 시점 이후부터는. 레터럴레이즈에 더 집중했던 거 같아요. 많이. 훨씬. 야. 나와줄래요? 프레스 위주로는.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둥근 모양이나. 예쁜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는. 사이드레터럴은. 무조건 필요한데. 들어가요. 선생님. 요즘에 류틴에 들어가면. 상체, 상체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상체 이틀 두 분하고. 상체 하루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조금. 여유있게. 한 3분할 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한 번 맞아. 여기도 멀리 잡고. 여기도 멀리 잡고. 여기도 멀리 잡고. 다리는 이렇게 달라져. 운동하다가. 어깨도 많이 다쳐. 많이 다쳐죠. 모든 운동할 때. 어깨를 많이 깠던 거 같아요. 어릴 때. 근데 대부분 초보들이 그렇게 해요. 공능적으로. 이렇게 뭘 미리 해야 돼요. 힙을. 어깨에 힘을 쓰려고. 그러다가 다쳐야 되는 거 같아요. 항상 왜. 제가 운동할 때만. 도린이 체중에 내려왔을 때. 팔 길이를 봐야 돼. 봐봐. 저기가 좁잖아. 무게가 지금 넓고. 봐봐. 봐봐. 어 맞아요. 되게 넓잖아. 이게 왜 이렇게 잘 잡는 거야. 이런 걸로 기둥 잡지 말고. 내가 딱 체중 지적. 이렇게 잡아서 손 대요. 이렇게 받아야 돼 무게를. 그래서 어깨에 툭 얹어야 돼 무게가. 어깨에 딱 얹어서. 스메스메시를 왜 쓰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느낄라고 요거. 요거 잘하게. 내려갈 때 긴장 딱 받아서. 오오오오. 친구들이 항상 할 때. 봐봐. 보니 버티는 건 본인이 버티게 하고. 밀때만 밀어줘. 다시. 버텨. 밀어. 그렇지. 밀때만. 밀때만. 와. 진짜 잘한다. 이러는 사람은 배워야 돼. 못 돌릴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내리는 것만 집중해. 오오오오. 그렇지. 자. 사람도 할게. 내리는 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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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렇지. 우와. 천천히. 그렇지. 조금 덜 내려도 돼. 상관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오케이 굿. 도전하는 것도 배워야 돼. 열.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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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와. 진짜 영광입니다. 괜찮으니까. 가만히 호흡해 호흡. 충분히 호흡하고. 가. 업. 밀어 밀어 밀어. 오우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밀어. 됐어. 오케이 굿.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업. abet els up 한 발을 쫓아wort. 끝. 파이팅. 어서. 오 오 오케이 오케. 무게가 네 분 들어왔죠? 네. 무게를 한번 빼요, 무게를 빼고. 그런데 고주 아니다 빨리. pedestal 아래 어 кап. 한bold inicialери 하오God Pode duas다, 가자! 두, 셋, 넷 영광입니다. 일곱. 됐어. 안녕하세요. 후면 갑시다, 후면. 사이드로 막 이렇게 후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여기서 이거보다 이게 제일 후면 속에 많이 되는 동작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너무 과도하게 늘리는 게 많아요. 등 참여를 많이 하니까. 물론 등도 같이 하겠다, 내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무거워지면 이게 올라오지도 않아요. 자, 늘어날 때 최대한 늘려야 돼요, 최대로. 그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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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엘보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손은 밑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이 움직임, 이 움직임. 자, 요거. 더 쭉 눌려봐, 쭉. 그렇지, 얘가 늘어나야 돼. 엘보만 바깥으로 내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오, 좋다. 잘 먹죠, 맞아. 시각적으로 이게 보여야 돼, 후면이. 자, 여기서 오늘 엘보만 바깥으로. 그렇지, 다시. 팔 구부려야 돼, 구부려야 돼, 구부려야 돼. 그렇지, 구부려야 돼, 빨리. 이걸 덤벼를 언더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고. 언더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고. 봐봐, 여기 올라오지, 요거. 네, 다시. 요렇게, 요거. 요렇게 해야 돼. 다시 가봐, 할 거? 하나. 후면이 지금 약한 거 같아. 약하지. 이렇게. 디스픈으로 왔지. ㅋㅋㅋㅋㅋ 엘보 방향이 이렇게 올라오게. 그렇지, 오, 여기 봐봐, 다시. 이거 봐, 보이죠, 지금? 어, 요렇게. 보이죠? 으흠. 흠. 으흠, 좋아. 으흠. 떼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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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요, 본인이? 어, 진짜. 어, 이렇게 가. 으흠. 여기서 딱 머물러 돼, 밑에서. 그렇지, 살짝 머물었다가. 좋아, 좋아. 지금 친구가 좋아, 싶어. 응. 저희 친구들이 다 직장 있는데, 배운 일주일 운동하면, 막 3일, 만화와서 4일 정도.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3일이면 하체만 하려고 하고, 상체는 이틀 해줘야 돼. 만약에 하체를 그렇게 배운 일은, 이렇게 해야 어깨가 좋아진다고. 이거 고증량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커지, 아무튼 안 커져, 이거. 절대로. 오, 좋다. 이야, 너무 와. 오케이, 좋아.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오, 장난 아니야. 척소. 그치? 오, 진짜. 하트 완전 잡혔죠? 오, 그러네. 이렇게 완전 쭉 펴실 때, 끝에까지 딱 스트레칭이 되는, 그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한 번 쭉. 그렇지. 쭉 펴봐, 쭉 펴봐. 쭉 다 펴봐, 다. 등 말지 말고. 등 말지 말고. 고개 들어, 고개 들고. 얘만 펴봐, 얘만 펴봐. 팔만 펴봐, 팔만 펴봐. 그렇지, 이렇게. 끝에까지 쫙 늘어난다고. 다시. 하나 더, 하나 더. 자, 화이팅. 오, 좋아. 오, 좋아. 응. 엄마, 저도 제가 이럴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을 거야. 지금 거 아니야. 압. 오우, 좋아. 찰싹 때림 영광입니다. 오우, 좋다. 자전거에 밀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자기가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은 데까지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완근 각도로 그걸로 그대로 밀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엘보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밀어요. 근데 의외로 지금 수축은 잘해요. 의외로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상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상대는 어릴 때부터도 목적성을 잘 모르겠어요. 시도도 안 했고, 근데 해야 돼, 그 운동은. 3대 운동은 해야 돼. 해야 돼요. 한미야는 하면 안 돼. 해야 안 돼. 할 줄 알아야 돼. 상체가 살짝 길구나, 다른 친구들. 맞아요. 앉은 키가 크네. 의자가 좀 더 내려갔어야 돼, 지금. 내려봐요. 앨범 끝으로 쭉 받아. 오케이, 다시. 형,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형님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아놀드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장끄러드 반담 있잖아요. 형님, 라시도 잘 뜯어졌어요. 이거 채널 오픈할 때 입었던 거세요, 이거. 아. 모르네, 아.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아. 2년 전 일이다. 내가 볼 때 딱 받아요. 내가 볼 때 받아. 쭉. 그렇지. 처음 받아봐는 거잖아.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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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 PT 받으면 아예 한 번도 없어요? 아예 한 번도 없어요. 송국이 형 것만 보고, 외웠거든요. 무리지. 항상 하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안 되면 그때 이제 보여줘 봐서 하면 돼요. 좋아, 좋아.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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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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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다시. 방패 잡아놓고. 잡아놓고. 쭉, 빼. 형. 형님은 운동할 때 물은 잘 알거든요. 아, 물을 안 물어야 해. 스트라이크. 아니 근데 등을 때 푸는 건 뭐야. 머리 죽을 때. 그렇지. 경기당하게. 나 아닌가? 아니, 저. 셋. 좋아. 오, 좋다. 오, 좋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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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어. 어? 좋아했어. 근데 이 날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대체? 되게 많이 빨아가지고. 아아. 수축이 많이 되고. 아. 몸에 딱 붙여서. 아, 그래서? 그럼 작은 걸 상대지 않아? 정갑이 더 빠졌다가. 어우, 좋다. 넷. 아우, 좋다, 진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어? 어? 여유께, 여유께, 여유께. 여유께, 여유께. 됐다. 어?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 자, 자, 자. 여유가 왜 그래? 하나, 여유께. 여유께, 여유께, 여유께. 업! 여유가 있어. 아, 뒷사람은 빨리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야 돼. 여유가 없다. 자, 하나. 됐어, 됐어. 여유가 올려줘, 올려줘. 됐어요. 와아. 둘이세요. 자. 땅. 됐어, 둘. 너 이거 안 돼, 이런 거. 괜찮네. 이거 잔철영. 잔철영. 됐어. 현재나. 여기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우와. 나 하나만. 이게 형님이 원래 하시던 걸 몇 프로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원래. 이거 지금 세 명이. 나. 괜찮지. 지금 우리 형의 문을 따라는지. 손도 이렇게 한다고 형 때문에 자 하나 더 하나 더 수업, 꺼 됐다, 좋다 아 수축 잡아놓고 수축 잡아놓고 멀리 갔을 때도 여기 끝에 봐요 진짜 안 부리게 계속 쭉 따니 이게 중요해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멋있다 형이도 멋있어 이거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쪽에 더 집중이 아래 가야 돼 나 다음 게 아닌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쭉 들고 아래로 꾹 눌러요 누르는 거야 아래로 우와 형 나네? 나네? 어우 좋아 상세 별지 말고 그냥 고단 눌러 하이 누가 올렸지 이거? 내려도 돼, 내려도 돼 하나 더 하나 더 한 번 이렇게 우왁 좋아 잘 하세요 우와 됐어 김스렸어 그렇죠 한 번 돌려 한 번 됐어 하나 더, 하나 더. 됐다, 됐다. 눌르자, 눌르자. 아유, 됐어. 더 하실 건가요? 어, 잠시만. 그만해. 이렇게 1일권을 끊거나. 3원도 오면. 아깝잖아, 이게. 복근만 할까요, 그럼? 사실 상수들이 아니고 하니까 어려운 건 살면 너무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아요. 확실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한 자세로 특히도 여기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프레스업, 엉망진창 프레스업. 그 프레스 때문에 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오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운동 좋아하시고 꾸준히 오래 하시는 게 되게 또 저는 뿌듯하고 개인적으로 만 되고 그러면 또 한 번 더. 아, 맞을 거죠. 만 되면. 한참 남았어. 저희가 그 탄핏 영상에서 조금 과하게 말한 측면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건 사실 정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저희 원래 평소에 진짜 진정훈 형이 좋아해가지고 처음 같은 게 잡아서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운동인으로서 종국이 형은 되게 진짜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운동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가. 앞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이 형하고 운동 같이 하기 위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운동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고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직장인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운동을 하잖아요. 저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 쉬지 마시고 앞으로 또 꾸준히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또 이렇게 유쾌하게 오랫동안 친구로 오래 운동하면서 잘 지낼 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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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